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씨 신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씨가 오늘입니다. 6일 오후 6시에 신곡 두 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온기라는 타이틀의 더블 싱글 두 노래를 발표했는데 하나는 홈이고 하나는 온기에요. 그런데 이 신곡이 발매된 지 1시간 만에 멜론차트의 탑10 안에 들어간 거에요. 두 개 다. 기적같은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매한 지 1시간 만에 멜론차트의 탑10 안에 들어간 거에요. 지니차트에도 진입을 한 거에요. 차트인이 된 거에요. 신곡이 이렇게 1시간 만에 탑10 안에 들어가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탑10 안에는요. 가수들의 꿈의 진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웅 같은 경우는요. 이 신곡 두 개가 발매 1시간 만에 멜론차트. 멜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있는 음원 사이트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이트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이트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멜론차트의 이렇게 탑10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폭발적인 인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그런 증건데. 특히요. 온기 같은 경우는요. 어제, 어제가 5일이죠. 5일 오후 6시 16분에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온 지 하루하고 3시간 만에, 15시간 만에 조회수가요. 100만을 돌파한 거예요. 100만을. 엄청나지 않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뮤직비디오의 모습인데, 이명웅의 명품 연기가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연예계에서 이명웅이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연기도 명품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렇게 아는진과 함께 이렇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MBC에서 연인에서 명품 연기를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는진과, 그리고 이명웅이 명품 케미 연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그런데요.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요. 단편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영화 중에서 4분 7초짜리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단편 영화는요. 단편 영화인지 아니면 뮤직비디오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25일, 26일에 상원 콘서트에 대형 스크린에서 공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명웅의 온기 오피셜 뮤직비디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렇게 1일 만에, 1일 전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100만을 넘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늘 밤 9시 30분 정도에 100만을 돌파한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15시간 30분 만에 이렇게 조회수가 100만을 넘기는 거는, 음악 영상이 이렇게 100만을 넘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명웅의 신곡이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기 급상승 음악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선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는 탑1을 차지했어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조회수를 보인 거예요. 이게 뮤직비디오예요. 그만큼 신곡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멜론 차트의 지금 현재의 차트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밤 10시인데, 여기 보이시죠? 10시인데, 1시간만 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7시죠? 발매 1시간 후에는 6, 2, 7이 되지 않았습니까? 홈하고 온기가 6, 2, 7이었는데, 지금은 온기가 9이에요. 밤 10시 현재예요. 그리고 홈이 11이에요. 조금은 낮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차트 순위는요. 스트리밍 수의 1시간 단위의 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오후 7시 때는 1시간 만에는 이렇게 좀 6, 7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이 10시면 4시간만이죠? 이렇게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또 언제 1위를 할지는 또 몰라요. 그러면 지니 차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차트는 좀 올라갔어요. 13위였는데, 온기가 이렇게 7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홈은 또 이렇게 8위로 올라갔어요. 탑10 안에 들어간 거예요. 과연 이 신곡 두 개 중에서 어느 곡이 탑1, 1위에 올라갈지, 어느 타임에 올라갈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려요. 왜냐하면 모래알게임 같은 경우는 그때 한 곡을 공개를 해서, 발표를 해서, 아마 3시간 만에 그때 1위를 했던가? 그래서 그때도 뉴스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신곡 온교홈 같은 경우는, 지금 탑10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언제 1위를 할지, 어느 곡이 또 1위를 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이명웅의 노래가요. 이렇게 휴대폰 벨소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웅이 휴대폰 벨소리 킹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휴대폰 벨소리로 이용되는 400개의 노래 중에서 이명웅의 노래가 17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명웅의 노래가 상위 400곡 가운데 17곡을 올려놓으면서 가수 저명을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벨소리, 휴대폰 벨소리 킹이 된 거예요. 이 중에는 이렇게 17곡 중에서는 탑편 안에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사랑은 늘 도망가가 5위고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6위예요. 전체적으로는 가수 부분에서 1위예요. 전체에서 1위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휴대폰 벨소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많은 팬들이 이명웅의 노래를 휴대폰 벨소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명웅을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이렇게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 신곡 중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기의 뮤직비디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유튜브 내에서 조회수가 발매가 아니죠. 업로드 15시간 만에 이렇게 100만원을 돌파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노래가 이런 분위기가 지금 뮤직비디오 분위기가요. 25, 26일 상한 콘서트에서 이 온기의 노래가 불려지고 그리고 온기의 이 단편 영화가 스크린에서 공개가 되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상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명웅 입장에서 처음으로 천장이 없는 콘서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에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의 이 황량한 모습 쓸쓸하지만 온기를 안겨주는 온기의 노래수가 이 상한 콘서트장에서 불려질 때 울려 퍼질 때 아마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를 연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황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뮤직비디오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뮤직비디오의 분위기가요.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긴장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가사 속에 보면은 언젠가 태양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옆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는 내가 옆에 있다는 그런 따뜻함을 안겨주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온기가 상암 콘서트에서 불려질 때 하늘이 보이는 콘서트장에서 이 노래가 불려질 때 색다른 감흥을 주지 않을까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곡의 효과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